안녕하세요. 저는 3D 커스텀 안경 브랜드 브리즘을 운영하고 있는 박형진 공동대표입니다. 저는 작년에 CS 온라인으로 첫 번째로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온라인 행사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참가비도 많이 깎아주긴 했지만 그냥 돈 날린 행사였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CS 현장에 처음으로 가본 기회였고 엑시비터로는 당연히 또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참으로 많은 걸 느끼고 보고 배운 기회였고 그 경험을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아까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개화를 할 수 있는 저는 시간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CS가 어떤 곳이고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저는 타겟 오디언스로 생각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 봤으니까 참고하고서 들어주시고요. 일단 저희는 간단하게 브리즘을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사람들의 얼굴은 사이즈도 다 다르고 디테일도 다 다른데 안경은 지금까지 원사이즈로만 나와서 많은 분들이 착용상에 있어서 많은 불편을 겪어왔는데 저희는 지금 IT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 3D 스캔, 3D 프린팅 기술을 동원을 해서 개인에게 맞는 안경을 제작을 해드림으로써 고객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특이한 것은 안경 제작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 모든 것을 저희 인하우스로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경의 유통과 제조와 모든 면이 너무나 풀되어 있어가지고 이 중에 한 가지를 업그레이드해서는 고객의 경험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창업팀을 구성할 때부터 이런 다양한 영역을 다 할 수 있는 분들을 제가 모셔가지고 공동창업자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으로는 드물게 제조를 하면서 이런 모바일 앱도 만들고 매장도 운영하고 그런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2018년도에 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횟수로는 4년째, 5년째 이렇게 거의 가고 있는 스타트업이고 지금까지 지난달 기준으로 만 2천 분의 고객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 2천 명 고객님의 얼굴을 스캔을 했고 그 부분들을 위한 이런 맞춤 안경을 지금까지 제작을 해드렸고 아직까지는 서울과 판교 지역의 5곳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이 있고 안경 시장 자체가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그리고 참고로 안경이라는 제품의 객단가가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냐하면 안경 생산 공장도 많이 있지만 안경원 자체가 워낙 약간 맘앤팝 시장이다 보니까 가격으로만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 미국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객단가를 얻고 있는 되게 고생은 많이 하고 얻는 것은 적은 시장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목표로 애초에 창업 때부터 저희는 미국을 타겟으로 삼았었고요. 이 빡센 한국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면서 이것을 테스트 배드로 삼아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진정한 승부는 미국에서 봐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살아남아서 이런 꿈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페이지 2로 넘어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가지고 있는 가장 전략적인 탑 프라이오리티가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CES라는 곳이 정말 이제 저희한테는 중요한 그런 하나의 기회이자 테스트의 장이었습니다. 왜 미국 시장이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세계 최대의 안경 시장이기도 하고 일단은 한국은 사실 인종적인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얼굴 사이즈나 디테일이 그렇게까지 사이가 나지는 않지만 미국은 사실 백인이 60% 그 외에 소수 인종이 40%를 차지하는 엄청난 다이버시티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런 커스텀에 대한 니지가 훨씬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얼굴형과 사이즈에 맞춤 제작을 할 수 있는 안경에 대한 니지가 훨씬 강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국내에서 만난 미국인이나 유럽인 고객님들이 이런 저희의 가설에 대해서 강하게 지지를 해주셔서 저희의 가설이 틀리지 않았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북미 시장 진출을 준비를 해오고 있고요.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그 와비 파크를 통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시장의 소비자들은 전체 시장의 한 12% 정도가 이미 안경이 온라인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안경을 고르고 주문하고 하는 것이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데 한국은 규제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에 우리가 앱을 만들어서 우리의 커스텀 안경을 직접 버추얼 피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얼굴을 스캔해서 얼굴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천을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주문을 하고 나면 본인의 얼굴을 3D 스캔을 해서 저희가 맞춤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매 과정을 모바일로 다 끝낼 수 있는 물론 안드로이드는 아직 안 되고 아이폰 기반으로 돌아가는 페이스 아이디 기능을 활용한 이런 앱을 저희가 지금 거의 95% 완성을 해서 올 3월에 미국 시장에 런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1월에 열리는 CS는 저희한테는 너무 소중한 기회죠. 첫 번째로는 이러한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저희 제품을 보여드리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검색하면 기사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사실 저희가 듣고 잡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현지의 미디어와 인플루언스를 통해서 브리즘을 검색을 했을 때 뭔가 영문 컨텐츠가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도 군대를 카츠세를 나오고 미국 회사에서 근무를 하긴 했지만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해보거나 일을 해본 경험은 없다 보니 현지의 네트워크가 현저히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연히 만나게 된 이런 분들 중에서 저희와 함께 저희의 네트워크 속에서 저희의 브리즘 비즈니스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또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서 CS 참가를 결정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게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CS 혁신상이라는 것이 이제 단순 참가하는 기업들 중에서 CS의 주최자인 CTA가 선정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별도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참가 신청을 한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혁신상을 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통하는 뭔가 상을 받은 적도 없고 배지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데드라인 딱 한 달 전에 이걸 알게 돼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이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CS에 가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혁신상 이거를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아쉽다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났고 실제로 혁신상 신청을 해서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저도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15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한 번도 저를 되게 인정하는 눈빛을 보내준 적이 없는데 제가 CS 혁신상 받았었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대단한 상을 받았냐고 그 뒤로 저를 되게 인정하는 걸로 바뀌었던 그런 여담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끼리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사실 바깥 세상에서 봐주는 것만큼 혁신상이 그렇게 받기 어려운 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청하면 한 상위 20, 3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상인 것 같고 심지어 CES에 부스를 내지 않아도 이 상은 신청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워낙 또 해외 기관이 인정한 상 이런 거에 되게 약한 나라잖아요. 이제 우리의 내부적인 평가보다 외부인의 평가를 더 후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타트업들은 홍보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CES의 레퍼런스를 이용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홍보에 도움이 되는 기회인 것 같고 저희 브리진도 실제로 이 상을 받은 이후로 언론 노출이나 또 언론에서 다뤄주는 이런 깊이가 되게 많이 깊어졌다고 저희는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꿀팁을 대공개를 하는 건데요. 이 혁신상을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문서로 신청서를 넣어야 됩니다. 이제 질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프로덕트 디스크립션. 너희 제품에 대해서 몇 자 이내, 600자 이내로 설명을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너희의 제품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측면에서 너네가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설명을 해라. 그리고 이노베이션. 무엇이 너희를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라는 것들을 600자에서 1500자 사이 이제 제안을 두고서 라이팅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셔널 코멘트를 넣어라. 그러고 나서 이제 다섯 장이었나 여섯 장이었나 너희를 대표하는 제품에 그런 사진을 올려라.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사진 새로 나오는 티타늄 3D 커스텀 안경 라인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올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를 소개하는,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중에서도 약간 심사위원이나 시험지 채점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수많은 참가 기업들의 내용을 개인 심사위원들한테 다 보내서 이제 원격으로 심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컴퓨터 스크린으로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이 영상이 아닐까. 이 수많은 깨알 같은 글을 계속 읽다 보면 되게 지루해지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잘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당연히 이미지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이 지원 내용은 어떻게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설이 되게 분분해요. 왜냐하면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은 있지만 너희가 왜 받았는지를 이렇게 빨간 펜으로 체크해서 보내주는 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설은 분분하지만 당연하지만 글자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가장 클리어하게 이렇게 써낼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꼭 현지에 있는 원어민 중에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을 꼭 섭외를 하셔가지고 프로프 리딩을 받으셔서 미국 사람이 봤을 때 이 글이 과연 논리적이고 정확한지 그리고 우리의 장점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한번 꼭 점검을 받으셔가지고 되시면 좋겠고요. 이런 영상을 만들어주는 대행사는 국내외에 좀 있더라고요. 알고케어 대표님 같은 경우는 2,000불 드려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불 드린 것 같이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에이전시 찾아보시면 좀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사실 그렇게까지 시간 여유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영상들을 그냥 조합을 해서 올렸는데 되게 허접한데 다행히 선정이 돼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혁신상은 약 25개의 분야로 나눠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분야마다 900불씩 신청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신청하셔도 돼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이 그 25가지 영역, 모빌리티부터 스마트 시티, 헬스 앤 웰리스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헬스 앤 웰리스하고 환경 쪽으로 두 군데 지원을 했는데 환경 쪽은 저희가 왜 했냐면 3D 프린팅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안경 대비 소모되는 자원 자체가 버려지는 자원이 90%를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뿔테는 안경테를 깎고 난 나머지 자재는 다 버려야 되지만 저희는 안경테만큼만의 재료를 써서 3D 프린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친환경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는 떨어졌고요. 대신 원격으로 아이폰을 가지고서 본인의 얼굴에 맞는 커스텀 안경을 주문을 하고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는 측면을 좋게 봐주신 헬스 앤 웰리스 쪽에서 저희가 혁신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900불 곱하기 한 서너 군데 하게 되면 그것만 해도 한 2700불 정도는 들어가니까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긴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서비스 제품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소 두세 군데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분명히 그 정도 비용 이상으로 저는 뽑았다고 확신을 갖고요. 그래서 이제 CS 웹사이트에 가면 혁신상 수상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듯이 정말 정말 최우등생 몇 군데한테 주는 거 아니고 CS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내가 골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될까를 약간 이제 미리 큐레이션을 해주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쭉 봤을 때 이 정도 기업들을 보면 우리 관람객 여러분이 올해 CS 흐름을 대략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큐레이션을 해주는 느낌이 더 강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녀보면 한 4, 5군데 중에 하나 정도는 이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근데 배지를 달고 있으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혁신상을 받았을 때 혜택이 첫 번째는 이노베이션 어워스 쇼케이스라고 해서 혁신상 수상 제품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주는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의 제품 샘플을 갖다 놓을 수가 있는데 누구나 여기서 자기네 제품이 돋보이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렇게 바닥도 있고 핸드폰도 같이 구동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부성을 해가지고 갖고 갔는데 마케팅 머티리얼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안경만 놔두고 가라고 했는데 안경만 덜렁히 있으면 우리를 누가 커스텀 안경으로 봐주냐 이 얼굴은 꼭 들어가야 된다. 3D 프린팅 얼굴이라서 이게 우리 제품 디스플레이다라고 한참 우겨가지고 실무자는 안 된다고 했는데 미국은 언제나 매니저를 부르면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니저를 불러달라 그랬더니 매니저가 보더니 쿨하게 그냥 오케이 해서 이제 저희가 쇼케이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흥행에 가장 성공한 서울시관, 서울관에 들어갔는데 서울관에서 이 왼쪽에 있는 플래그를 또 만들어주셨어요. 서울관 입장에서도 우리 관에 있는 25개 기업 중에 5개의 기업이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았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홍보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플래그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시고 당연히 이런 트로피도 갖다 놓고 여기 막 이런 스티커 붙이고 처음에는 야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박람회 장소가 워낙에 정신이 없고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얌전히 있어서는 절대 눈에 띌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그냥 동원 가능한 자원을 다 동원하는 식으로 가게 됐고 이제 CS에 처음 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그럼 도대체 어떤 기관을 통해서 가야 할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학관도 있고 지자체관도 있고 코트라관도 있고 여러 관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자체 부스를 낼까라고 쓸데없는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자신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지원받아서 가자고 찾아봤더니 이미 딴 데는 다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서울관에서 마지막으로 몇 개 팀이 취소를 하는 바람에 슬롯이 생겼다고 해서 부랴부랴 신청을 했고 거의 마지막 날 3시간 전에 알게 돼가지고 서류를 저희 지인들과 여행을 간 자리에서 거기서 침대 위에 안쪽으로 앉아서 넣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이제 서울관에 참가 자격이 주어졌고요. 그런데 서울관이 아까 이야기 나온 대로 유레카파크에서 제일 안쪽에 제일 안 좋은 자리에 있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흥행 포망하는 거 아니냐. 오미크론 때문에 전체적인 흥행도 안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 유레카파크 맨 안까지 누가 올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만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여러 지자체와 기관들 중에서 서울시가 제일 많은 관심과 돈을 썼다. 이 관을 꾸미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노출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 제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뭔가 부탁받은 건 없습니다. 제가 진짜로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출국 2주 전에 이렇게 오세훈 신장님까지 참석하셔서 발대식도 했고 또 되게 도움이 됐던 게 성균관대와 경희대 학생들 25명을 서포터로 모집을 해서 서울시의 비용으로 저희한테 한 명씩 통역 겸 약간 인턴식으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실 나흘 행사가 사흘로 줄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흘 내내 거기서 저희가 제가 부스에서 맞이한 관람객만 제가 봤을 때 한 200명 되는 것 같고 저희 리플렛 1,000개 갖고 갔는데 한 800개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말이 쉽지 하루에 7, 80명을 붙들고서 최소 5분 정도 걸리는 소개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옆에서 젊은 에너지로 많이 도와줘서 엄청나게 힘이 됐고요. 그리고 서울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도로 피칭 부스를 만들어서 현지 VCD를 초대해서 5분 피칭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줬고 그 다음에 현지 미디어 유튜버를 초대를 해서 이제 전체 브랜드를 25개 브랜드가 각자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밖에서 봤을 때도 쟤들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다채로워 보이니까 많은 관람객들이 계속 찾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진짜 본전 뽑았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계기는 여기 SBS 8시 뉴스 기자님이 오셨는데 이것도 나중에 엑스비트로 나가시게 되면 한 가지 팁인데 사실 다들 배지를 달고 오고 그 밑에 회사 이름이 적혀있긴 한데 워낙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 배지가 일일이 글자가 작다 보니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디서 오신 분인지 잘 모르고서 응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딱딱한 어떤 아저씨가 와서 여긴 뭐예요? 하면서 약간 비판적인 질문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왜 이러시지 하다가 딱 밑에 봤더니 SBS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총동 운영을 내려서 SBS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달라붙어서 지나가는 프랑스 여자분들 섭외해가지고 인터뷰도 연결해드리고 엄청 우리가 신경을 썼더니 비록 한 10초 정도 나오긴 했지만 그날 바로 SBS 8시 뉴스에 노출이 돼가지고 저희 매장 예약이 그날 바로 한 두 배가 뛰었고요. 저희 지인들한테도 많이들 연락이 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스를 설치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서울관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다라는 평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안경이라는 게 워낙 대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물건이고 CES에서 안경이 있어? 약간 그런 의구심을 줄 수 있는 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올드패션드고 혁신이 없는 그런 제품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뭐가 있나?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론 서비스와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이 관람객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서비스를 계속 보다 보니까 지치잖아요. 뭔가 차별성 있는 재미난 경험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저희는 이렇게 버츄어 피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경을 써보고 특히 네 가지 화면 속에서 네 가지 스타일을 한꺼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시연을 계속 해드렸더니 그걸 되게 좋아하셨고 그 시연을 하고 있는 걸 딴 분들이 보시고 또 오셔서 또 줄을 서고 또 줄을 서고 이러면서 원래 이제 손님이 인테리어라고 그러잖아요. 식당 같은 데서도 그래서 늘 사람이 있는 부스이다 보니 꾸준하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체험 과정을 모니터로 같이 보여드린 것도 좋았고 직접 써볼 수 있는 제품이 있었던 것도 좋고 물론 이게 폭이 1.5미터밖에 안 되는 정말 협상 공간이라서 많은 걸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알차게 꾸며졌다고 생각을 하고 시넷 내부에 이제 그 방송망에서 와서 이거 촬영을 해가셨고 그리고 수많은 인플루언서 그리고 업계 관계자 VC 이런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이제 저희도 즐겁게 설명드리고 같이 이렇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또 이제 가기 전에 저희 미국에 있는 저희 비즈니스 디벨러먼 매니저를 통해서 몇 군데 인플루언서들 미리 섭외를 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원격으로 인터뷰를 몇 군데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얼마만큼 우리 브리즘에 대한 인지도 높이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기획만 있다면 노출될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검색했을 때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으니 제안이 있는 곳은 다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또 이거는 저희가 되게 이번 그 CS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루이비통사의 CTO이신데 이분이 저희 버추얼 피팅을 시연을 해보시더니 자기 동료들 다 불러 모으더니 이거를 같이 다 해보고서 저희한테 니네 뭐 하는 회사냐? 우리 안경 만드는데요. 근데 이 앱은 뭐냐? 어디서 하냐?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그래? 그럼 이 앱 우리가 좀 라이센스 받을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셔서 그 뒤로 얼마나 진행이 될지는 저희가 또 팔로우업을 잘해야겠지만 자오지간 저희한테 엄청난 좀 자부심과 이제 용기를 준 이런 방문객도 계셨고요. 제가 이번에 아까 의리를 지킨 삼성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요. 삼성 임원인 후배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자기네가 준비한 거 5분의 1밖에 못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들어올 수가 없고 현지에서도 이동을 못하다 보니까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가 된 중간중간에 빈구멍이 많았다고 하지만 정말 알차게 잘 꾸며진 그래서 아 역시 코로나 따위를 겁내지 않는 한국인의 기상을 보여준 그런 CS였던 것 같고 제가 또 좀 뿌듯하게 느꼈던 게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깃발 달고 다니시는 유럽 사람들이 삼성 부스에 유달리 좀 많았어요. 아마 뭐 다른 부스에서도 볼 수는 있었겠지만 한 20년 전에 제가 교환학생 가고 이랬을 때만 해도 유럽 사람들이 아 동양인 깃발 들고 따라다니는 약간 촌스러운 관광객 이런 약간 비하하는 그런 눈초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차려놓은 우리나라가 차려놓은 부스에 유럽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단체 관람을 다니고 깃발을 들고 따라다니는 걸 보니까 아 뭔가 그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 너무 뭐 규제 사람 못 믿고 이런 것 때문에 쓸데없는 힘을 한국에서 너무 낭비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좀 더 자유로운 곳에 와서 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우리가 CS를 삼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저희 오미크론 때문에 매우 마스크 잘 썼지만 짬짬이 우리 팀원들하고 맛있는 거 이렇게 잘 먹고 다녔고요. 저희는 에어비앤비로 해서 그냥 아파트 같은 거 하나 빌려서 세 사람이 같이 묵었었는데 바로 밖에는 벨라지오 분수쇼를 밤마다 공짜로 볼 수 있었고 매일매일 코비드 체크했고 중간중간에 이런 공연도 보러 다니고 방고호 전시도 보고 그러면서 라스베가스의 모든 것을 잘 즐기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이제 격리 면제 허가를 받아서 귀국하자마자 하루 동안 호텔 여기 격리소에서 묵고 나서 음성 나와서 이제 풀려나긴 했는데 다행히 어제 또 PCR 검사 다시 했는데 계속 음성으로 나와서 이제 행복하게 출장 이후 마무리를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CS 팔로우 콜과 매체 인터뷰 등등을 하느라고 되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짧은 시간 말씀드리다 보니 좀 두서겁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이제 마치겠습니다. 브리즌 박형진이었고 궁금하신 거나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진.팍입니다. 이쪽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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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